이달부터 서울시청 시민청에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활력소가 운영됩니다.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활력소에는 화상 AI 면접과 자기소개 영상 촬영을 위한 영상 장비와 공간을 지원합니다. 또한 청년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상담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.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면접이 확대되는 등 취업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공간 확보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준비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.